남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하며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A군은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수영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휴대폰과 현금 26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한 채팅앱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